국민 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원의 겸직 현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징계 의무와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 마련, 겸직 관련 감시 자문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에 관한 정보 공개와 처벌 기준 마련으로 지방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